그리고 65세가 됐어요 이 여자가 보리밭에 운정사항 맞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그 일부의 희생을 만듭니다 우리가 오는 자원에서 다가오는 자정입니다 예의도 잊었다 하다 약속의 가슴도 잊었다 하다 그러다 다가오는 자정입니다 다가오는 자정입니다 다가오는 자정입니다 다가오는 자정입니다 다가오는 자정입니다 다가오는 자정입니다 우리의 고원에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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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는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